이 좌파주도 문화전쟁을 한번 여러분들 용어 정리를 해보죠 첫번째 미국에서 DEI 운동이 뭘 뜻합니까? 미국의 DEI 운동이란 것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약자로 미국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 보상 교육 등에서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DEI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8개 주 텍사스 유타에서 DEI 검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DEI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스 DEI 관련 이니시티브를 처리하고 마이크로스트 구글 메타는 DEI 팀 가문 및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DEI 정책은 표현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능력 중심을 버리고 소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유행하는 비판적 인종이론인 크리티컬 레이세어리 CRT는 무엇입니까 많이 나오는 용어죠 비판적 인종이론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사회와 법률체계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는 교육이론으로 이 이론은 1970년대 일부 흑인법학자들에 시작되었고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작용된지를 분석한 틀로 발전했습니다 좌파 이데올로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피해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좌파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뭔가 무책임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책임인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사회가 책임이 있고 백인들이 책임이 있고 이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무책임 그게 결합이 된 겁니다 무책임이 결합되면 여러분 그 사회는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모든 종류의 좌아편향 사회는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을 보게 되면 좌파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 1980년대나 50년대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남이 책임지라 이야기인 겁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하고 구조적 요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은 책임이 없고 그 사회 구조가 문제다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진영에서는 CRT가 백인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미국의 역사를 부정한다고 비판합니다 여러 주에서는 CRT 교육을 검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내용들 좀 보면서 이렇게 완전히 미국 사회는 뒤 없는 이야기구나 역사를 완전히 그냥 뒤집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런 문화전쟁의 결과가 이번에 대선에서 표출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lgbtq는 btq 플러스는 무엇입니까 한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lgbtq 플러스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나타낸 약으로서 l은 레제비안, g는 게이, b는 양성의장, t는 트렌드젠더, q는 큐어 기호는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함합니다 i는 인터섹스, a는 무성애자 이걸 보게 되면 i 인터섹스는 성특성이 명확히 여성이나 남성을 구분되지 않는 사람, a는 무성애자, 성적거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 미국의 7.6%고 역대 최고치니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조장을 한 거죠 한국어로는 lgbtq 플러스를 읽네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트렌드젠더 이데올로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트렌드젠더 이데올로기는 성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주장을 포함합니다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녀도 있고 여남도 있고 뭐 이런 거라는 이야기죠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남매를 키워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렌드젠더 이데올로기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 성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니까 성별이 사회의 여러분들 제도나 분위기에 따라 결정된 거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생물학적 성과 성정체성을 분리하고 개인의 성정체성이 사회적 규범에 결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트렌드젠더 이데올로기가 기존의 선 구분을 무너뜨리고 가정도 다 무너뜨리겠죠 여성 전용 공간과 같은 단일 성별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추리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언론 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한국에 또 유행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정돈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좌파들은 사회를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기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운동 이념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들의 사회운동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닥터에이아이께서 무조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권력의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의 이름으로 소수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운동 방향을 선정하죠 그래서 표를 얻고 진짜는 뭡니까 자기들께 해먹는 거죠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존 계급을 무너뜨리고 소수자의 이런 권익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그런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기치를 내건 다음에 지지를 얻고 실전을 안고는 뭡니까 자기들께 해먹는 거지 이런 일을 해온 겁니다 소수자 권리 옹호, 환경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좌익들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광화, 무책임, 세금으로 해먹는 사람들의 양성 그래서 여러분들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이 길로 가면 100%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역국가니까 기름 어떻게 살 겁니까 lng 어떻게 살 겁니까 국가 여러분들 교역국가니까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을 팔 수 없을 만큼 비싸질 겁니다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대중들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냥 해먹는 겁니다 올해 우리끼리 해먹는 대안적 정치 경제 모델을 도입을 요구한다 기본소득형이 다 마찬가지로 기본사회 그게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어코 해볼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죠 망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어서기는 힘들겠죠 대안적 정치 경제 모델 급격한 대안적 정치 모델을 쓴 겁니다 급진적으로 그러면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가 건설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세금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좌파 이데올로기 미국판 이름 좌파 이데올로기는 한국판 좌파 이데올로기나 브라질 좌파 이데올로기는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봤던 내용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 트랜젠더 여러분들 이론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전부가 다 좌파 이데올로기의 한 분파인 겁니다 이 네트워크는 환경사회 거부는 특히 기후와 평등에 대한 고려 상황이 주주자원 배분을 통제하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기 아니고 사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데올로기를 반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권력은 진공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유가 강탈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지갑에 당장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틈을 타가지고 그런 좌파 이데올로기의 활동가와 정치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권력을 탈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을 갖고 있는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사람이 멀리 생각은 못하니까 사람이 사람이 좀 시각이 넓고 시계가 길면은 그런 좌파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흑심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시계가 그러니까 이제 업무로 양으로 협력하거나 부역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한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한국이 그리고 유전자로 보게 되면 민족의 원형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한국은 좀 좌익적 사상이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원래 중앙집중적이었고 그다음에 산업화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국가권력이 권력이 강했던 나라 잠시지름 국가권력을 조금 줄여야겠다는 목소리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가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사이 고사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국가주의가 지배한 사이인 겁니다 시장경제를 선택했지만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서는 국가가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서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구는 원래 출발당제가 왕정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권력의 확장이나 권력의 강화 국가권력의 정치권력의 강화가 시민 자유를 얼마만큼 훼손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얼마만큼 침탈할 수 있는 본인들이 역사를 통해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은 국가권력의 브레이크를 그려야 했다는 목소리는 외환위기 그 전후에 몇 년 정도 잠시 나왔죠 그 이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맥락을 보게 되면 한국이 이 정도까지 온 것은 기적적인 일인 거죠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이 도우심에 함께했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행운이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시민의식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강한 정신들이 행성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전부가 다 국가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정치권력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국가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국가주의가 강화가 되면 그러면 산업계도 전부가 다 주저앉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문제 보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 박사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무슨 억가심정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건 없고 삼성전자가 저는 여러분들 그냥 예표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고편 삼성전자 같은 회사 삼성그룹 같은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수 없는 조직이고 그룹인 겁니다 그만큼 우수한 겁니다 한국인의 지적 영역이나 문화적 토양 위에서 삼성그룹 같은 회사를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는 네버 네버 컴 어게인다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런 기회는 왜냐하면 제가 기업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야무지고 정확하고 부패가 없고 다는 없겠지만 어떻든 없다고 할 정도로 깨끗한 겁니다 효율적이고 이런 회사를 도대체 한국인들이 어떻게 만들어냈지 그런데 그 회사가 여러분들 지난 한 10년 동안 일어난 일을 근래에 hbm 전쟁에서 탈락한 걸 보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사람들은 삼성 주가 언제 올라갑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공박사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무슨 억하심증이 있는 모양이네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야 삼성이 저 정도가 됐으면 다른 데는 어떻겠노 진짜 사회가 병이 많이 들었는지 알았는데 회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 주가가 여러분들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준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야 이게 큰일 났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땜방지로 다 돌려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여기 이제 이게 하나 여러분들 미국의 대학에 계시는 사회복지학을 가리키시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계시는 오현성 교수께서 쓰신 걸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트랜스젠다의 민권을 학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 집단의 거부에 직면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미국 사회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드니까 이 오현성 교수의 글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거의 맞아떨어지구나 국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성소수자 권익을 여러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회 이 책은 킹덤북스에서 나온 김추성 박사의 대작인데 여러분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성경에서 가장 난이한 부분을 해설한 요한계시록 주회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또 이 킹덤북스는 기독교 양성을 특별히 많이 만들어낸 회사인데 이 기독교로 오는 세계 역사 이 책도 김동주 박사가 쓰신 아주 걸출한 그런 대작이니까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제가 직접 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책은 미국 젊은 성교사들의 한국 헌신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접경한 때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가 이런 멕시코 국경하고 접한 거죠 거기에서 애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에 이제 왜 한국인들은 피의식을 갖는 그런 좌파적 사고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걸 다룬 좌파적 사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파헤친 도독놈들 시리즈 한번 참조하셔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